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소는 나의 주인, 나의 배경,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삼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영적인 왕과 영적인 종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흑암 이기는 권세, 세계보금화의 힘, 교회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말씀을 24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보금을 위하여 증인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파송한 가정, 학교, 산업, 교회의 선교사로 백년의 응답의 증인들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장소에서 미래와 후대와 교회 살리는 응답 설계를 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과 구원의 보금을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일곱 가지 언약을 깨달고 적용하고 재창조가 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넵런트에게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아 찾는 넵런트 운동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 안에서 우리 후대 넵런트들이 어디서든지 홀로 설 수 있는 힘있는 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이 아니면 결국 다른 것 붙잡을 것인데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의 흐름, 보금의 흐름 속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 틀린 것 붙잡고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여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오직 보금으로 다민족 2, 3, 7, 5촌 종족 빈 곳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의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보금과 후대 교회를 위하여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군 성교사들이 파송받는 현장에서 영적 의사로 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게 하시고 병안 중인 치유의 증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과 평강과 사랑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우리 청년 랩런트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비한 사람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을 함께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구루토기 교회 임직자 피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칭찬 듣는 신실한 일꾼, 보금의 일꾼, 교회의 일꾼의 확신과 치유라는 시대의 미션 가진 중직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임직자 피택과 훈련 모든 가정들이 세밀한 성령 인도밖에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유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1천만 배 더하시며 김동호 단임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두 분의 목사님, 네 분의 전도사님 오력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사역의 발걸음에 함께 원내스되어 237 치유 서밋 보금화 제자와 교회와 세계보금화 함께 흔들 깃발, 언약의 축복성 언약 여정 가는 동안 성삼이 보좌와 신분건세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구루터기 백제자, 백지교회, 구루터기 가정지교회 모든 가족 말씀 사역자로 개인 가정 보금화, 업과 지역 보금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한 캠프 조직화 전문인 문화와 치유 임직식 대면 비대면 전도 성교로 축복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기도가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며 오직 예수 중심의 가슴이 통한 합심된 제자들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구루터기 전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담대히 보금 가지고 2, 3, 7 현장에서 전도자로 쓰임받고 계시는 모든 성교산들께도 성령 충만과 오륙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언약이 붙잡아지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받은 말씀으로 각인이 바뀌고 뿌리채질되어 모든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또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성도님께도 동일한 축복이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